체육계열 대학의 수시지원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 수시 최대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내신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면접 및 실기가 합격을 좌우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착되고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수시 선발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선발을 하는 대학도 증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대학에서는 학생부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던 가천대 운동자의 복지, 바람개비2 전형, 서울여대체육학과, 36대생활체육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새로 선발을 하고 있고 실기우사 전형은 동덕여대체육학과, 그리고 폐지한 대학은 36대생활체육과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대로 2021 수시 최대입시가 변화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계열 선발 비율은 2019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시가 3.35%, 정시가 65%입니다. 예전에는 정시 위주의 최대입시의 선발 인원이었는데 점차 2014년도 이후로부터는 최대입시에서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시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실기우사 전형, 교과우사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이 되게 될 적선전형, 그리고 특별전형 및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깜깜이 전형이다, 그런 식으로 공유가 되었었지만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에 대해서 체육 입시를 하는 학생들도 이러한 생활기록부 속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이 역량에 맞는 생활기록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체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특기생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다른 과목뿐만 아니라 그리고 체육과목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체육만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경시대회나 영어 경시대회 이런 자기가 선호하는 과목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관 과목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이 체육학과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보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대 체육교육과와 다양한 체육교육과들이 있고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성경관대 스포츠과학과 및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과 그리고 경희대 스포츠의학과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와 기타 등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전공적합성을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체육입시 수시의 전략은 수시의 전략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속적으로 선발 인원이 증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상위권과 중상위권 대학이 많습니다. 체육활동 위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육을 좋아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은 무엇보다 기본이고 다양한 활동과 면접이 나중에 합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대학마다 내신 성적 산출이 다르게 되고 비교적 낮은 경쟁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면접과 실기구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실기구사전형은 전국적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20에서 30%, 실기는 70에서 80%로 반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중위권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에서도 최대 입시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논술에 대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논술고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희대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논술대학을 선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논술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일반 학생이 아닌 특기 종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무엇보다 지정된 입상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중합전형에서 유리한 학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좋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의 그런 향상도를 반영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추동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학교에서 마련한 그런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학습계획을 꾸준하게 노력한 학생 그리고 자신의 특성에 맞게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준비를 하게 되고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이 강화되면서 체육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자신의 교과 수업시간에 체육과 연관된 그런 리포트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활동들을 생활기록부 안에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상 끊임없이 설계하고 활동하고 기록하라는 그 3원칙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생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학교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중앙대 체육교육과 이러한 대학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기고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기를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그런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면접 및 이러한 전형 요소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게 됩니다. 체제학력 기준도 서울대와 같은 경우 있고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 체제학력 기준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제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9 합격 성적도 최대입시 성적이 단순하게 예전에는 최대입시 성적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대입시를 선발하는 대학들의 합격 성적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입시에서는 무엇보다도 내신 성적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그리고 면접과 실기가 합격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두 번째는 가천대와 강남대, 국민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네오누레상스 전형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고교연계전형이라고 학교장 추천전형에서도 체육학과와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춰서 대부분 단계별 전형을 전형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보통 3배수에서 4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가지고 그리고 면접 또는 다른 교과 성적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형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과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육교사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스포츠에이전트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스포츠에이전트가 되는 학생들은 과연 내가 스포츠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과연 그러한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전공은 어떤 학과를 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전공을 위해서 학교 선택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과목들에 맞춰서 자기의 필요한 역량들을 생활기록부에서 준비를 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들과 자기의 다양한 활동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시열세는 학생부 항목에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스포츠에이전트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체육학과를 통한다고 해서 체육 관련된 수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수학 관련된 경시대회도 수상하는 것이 좋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 능력도 있으면 좋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동영상 제작 아니면 독서 관련된 수상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급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이나 그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급 임원이나 체육장 활동들 그리고 다양한 진로 특강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동아리 활동도 기본적으로 일반 동아리, 상설 동아리, 그리고 자율학술 동아리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이전트 동아리를 들으면서도 스포츠 마케팅 동아리 아니면 스포츠클럽 활동의 대표 활동, 학교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체육 관련된 행사와 관련된 봉사활동도 좋지만 각종 체육 대회와 관련된 그리고 축구협회나 다양한 경기 진행에 대한 그런 자신만의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경험들을 많이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활동에 대해서도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독서들 그리고 머니볼이라든지 스포츠에이전트가 말하는 스포츠에이전트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경영 독서들 그리고 체육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그런 경영이나 다른 그런 수학과 관련된 자신의 관련된 분야에 대한 독서를 충분하게 해서 자신의 역량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다음으로는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교과 전형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기고사를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100%를 반영하는 성심여대 운동제아회복지학과도 있지만 3역대 생활체육학과나 한체대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과 성적만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학에서 원하는 실기 종목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 합격 성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교과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합격 성적과 그리고 전전년도 합격 성적에 대한 내신 성적만큼은 충분히 갖추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기우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우사 전형의 대표적인 학교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있고 성결대 체육교육과 및 다양한 체육교육과 및 체육학과들이 있습니다. 실기우사 전형은 학생부의 반영 비율은 30에서 40% 그리고 실기 반영 비율은 60에서 70% 정도로 교과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격의 결정은 최종 실기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학력을 반영하는 대학교들은 없지만 그래도 전년도 합격 성적에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대학마다의 그런 차이는 있고 그 대학에서의 그런 실기 능력도 중요하고 교과 성적을 무엇보다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별로 실기우사에 대해서 입학처나 다양한 인터넷의 정보들을 통해서 실기우사에 대한 자신의 유불리한 종목들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논술과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많은 학교에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희대학교에서 그래도 20명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도 들어가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논술고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같은 논술에 대한 전년도의 기출문제 분석과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는 모의 논술에 반드시 준비를 해서 이번 2021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일반 학생들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대실적을 갖추는 운동선수를 위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수상 경력과 경기 실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마다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종목과 그리고 실기 종목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대학의 조건과 전형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학처의 전형 요강을 분석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대학 2개년 수시 모집 인원 경쟁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 지역균형은 세계 2등급을 받아야 되는 체육을 희망하는 학생들로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기도 준비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5.5대 1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일반 전형에서도 거의 13대 1 그리고 전전연도는 15대 1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결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보다 높은 경쟁률을 반영하고 있는데 83.13대 1로 체육교육과에 지원을 하고 싶고 서울에서는 남지 어려운 학생들이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지원하기도 하고 실제 정시고사에 그런 예행연습을 삼아서 모의평가를 생각을 해서 수시에 성결대 체육교육과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 체육 수시 합격 내신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도 실기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다빈치 전형이 있는데 체육교육과의 성적이 내신 평균이 1.8대 1 정도로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이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가 예전에는 두드림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반영했지만 실기우사 전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2.5 아니면 2.2 정도로 경쟁률도 28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신 성적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체육 수시 입시의 합격 내신 성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신 등급별로 수시 지원 예상 대학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학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런 성적을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중앙대,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실제로 1.5에서 1.9등급 정도로 높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균관대와 한양대, 경희대 같은 경우도 내신 성적이 2.0에서 2.3등급 그리고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 스포츠 레저 그리고 한체대, 성신여대 운동제활복지학과들이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 2.0에서 2.3등급 그리고 실기 전형은 동국대와 인천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도 2.0에서 2.3등급으로 상위권 체육교육과나 체육학과에 대한 그런 내신 성적은 생각보다 되게 높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입시 수시 지원 전략은 최근에 예전에는 특기자 전형만 선발하던 수시 전형이었지만 2014년도부터는 일반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무엇보다도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그리고 실기능력 또는 면접이 합격을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최대 진학에 이유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독서활동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충실한 만큼 체육계열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를 충분히 노력하고 생활기록부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독서활동도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리고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관심도와 학문에 대한 그런 자신의 능력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최근에 6개 대학교에서 공유한 자료들인데 단순하게 체육교육과를 지원할 만한 학생들도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가, 하락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이 없는가 단순하게 국영수 과목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로 이수하였는가 그리고 교과 성적은 얼마나 우수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육교육과와 체육학과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과 협업 능력을 갖추어서 자기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단체 활동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을 입학사정관들이 다 판단하고 있다라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 주도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들이 자기만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기 주도성으로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 입시에서 생기부 관리는 필수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학급 회장으로서 리더십이 뛰어나고 술선수험함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리더십이 뛰어났고 어떻게 술선수험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졸업사진 촬영 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카드 섹션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기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거나 아니면 아침 독서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들 선생님들께서 단순하게 그냥 리더십이 뛰어나고 술선수험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관리되어 있는 그런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과목별 세분의 특이사항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그런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중점학교 하는 학생들 진로활동 그리고 그런 봉사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대해서 체육 관련된 이야기가 그래도 미리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된 학생들이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활기록부 안에 모든 활동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학생부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입니다.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서류 100 한양대학교 체육학과도 서류 100 스포츠산업학과도 서류 100 이처럼 체육학과를에서도 선발하는 대학교들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100%까지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한림대와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 이러한 대학교들도 높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와 그리고 생활기록부 속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기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수시에서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에리카에 있는 스포츠과학부는 실기 반영비율이 100% 그리고 최저는 영어 포함 2개의 등급 합 7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고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실기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교들은 무엇보다도 실기, 대학에서 전형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기의 능력이 뛰어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